안녕하세요. 칠기존나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입니다. 착한 가면을 쓰고 마냥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 약자 앞에서는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과 잘못 엮이면 패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평생 함께하고 싶도록 신뢰감을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악인과 선인의 실체를 꿰뚫어볼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절대 불변의 진리나 궁극적인 해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분명하게 즉시하고 수용하여 그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여 혹시라도 오류가 발견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장서우 작가의 더는 나를 증명하지 않기로 했다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두를 위한 단단한 마음가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일곱 가지 기준 법정스님은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또한 우리 자신 역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평생 함께하고 싶도록 신뢰감을 주는 사람의 일곱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말과 행동이 같은 삶을 산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탐욕과 이기심 따윈 없는 성인 군자처럼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다. 그러기에 주변에 목격자가 없어도 언행일체의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들이 더욱 빛이 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은 또한 앞뒤의 태도가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지켜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 늘 정직하다. 대학과 중용에는 신독이라는 말이 나온다. 삼갈 신의 홀로도, 즉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한다는 뜻이다. 진실한 사람들은 이처럼 남들 앞에서 본인의 솔직함을 과장되게 강조하는 법이 없이 홀로 있는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아간다. 2.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한다 인간이 소중한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지속하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마치 자신에게는 이득이 없는 듯 굴면서 행위의 진짜 의도를 은폐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을 말할 때도 자신감 있는 표정과 말투를 꾸며낸다. 반면 평생 함께하고 싶도록 신뢰감을 주는 진실한 사람들은 다르다. 이들은 모르는 건 모른다 말하며 겸손하게 배우려 하고 아는 건 선한 마음으로 가르칠 줄 안다. 자신의 의도 또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밝힌다. 3. 내면의 어두움과 그림자를 직면하고 승화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선한 행위를 했는지가 한 사람의 성숙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 쇼펜하워가 지적했듯이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자신이 좋게 보일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면을 쓰기 때문이다. 인간의 성숙함을 판단하는 지표는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내면의 어둠과 그림자를 얼마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있다. 자신의 어둠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를 타인에게 더 쉬운 뒤 책임을 회피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자신의 어둠을 마주보며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면의 빛과 어둠을 통합하고 승화해 더욱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난다. 덕분에 이들은 타인의 어둠과 그림자도 이해해준다. 4. 자신이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음을 안다 광활한 우주에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은 오직 반증되기 전까지만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개인의 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아닌 자신의 오류를 얼마나 겸허히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평생 함께하고 싶도록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갖되 그 생각이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다는 겸허한 태도를 지닌다. 5. 타인의 다름을 선의의 시선으로 볼 줄 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는 건 불가피하다. 사람마다 타고난 유전자와 살아온 배경, 지적 능력, 인생 경험 등은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도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해 선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적당한 의심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되 이유 없이 적의를 드러내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타인의 편집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 역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자기 고백이다. 평생 함께하고 싶도록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상대를 섣불리 의심하면서 벽을 치지 않는다. 6. 때론 둔감한 듯이 넘어가는 배려심이 있다 인간관계에서는 역지사지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배려심이 깊다는 건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고 주관이 없어서 상대의 뜻에 휘둘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주관이 뚜렷해야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누구나 실수하고 자기 모순을 아는 채 살아간다. 그러니 때론 둔감한 듯이 넘어갈 줄 아는 것도 배려임을 기억해야 한다. 늘 섬세하고 예민하게 상대를 대하는 건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소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의도나 부족한 면을 파악했더라도 적당히 모른 척 넘어갈 줄 알아야 한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은 관용이며 인간이다. 7. 인간을 이루는 특성의 양면을 균형있게 다룬다. 이성과 감정, 공감과 사고 등 언뜻 상극처럼 보이는 인간의 여러 특성들은 독립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러한 특성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은 채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성과 감정이 그렇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성은 우월하고 감정은 열등한 것이므로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감정은 배제한 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 그런 고정관념을 오류라고 지적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감정을 이성과 조화롭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과 이성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감정적이라고 해서 이성이 덜 발달한 것도 이성적이라고 해서 감정이 무딘 것도 아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을 만큼 신뢰감을 주는 성숙한 사람은 날뛰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되 반대로 감정을 지나치게 억누르고 이성에만 치우치지도 않는다. 이들은 스스로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잘 잡으며 지혜롭게 살아간다. 이처럼 인간의 여러 속성을 균형있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는 신뢰와 안정을 느낀다. 당장 손절이하는 사람의 여섯 가지 특징 적당히 거리 있는 사이에 사는 착한 가면을 쓰고 있어서 마냥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나 약자 앞에 사는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인 경우가 많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과 잘못 엮이면 바닥을 치고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 조던 피터스는 질서 너머에서 악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말했다. 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하려 들지 않는 정도의 비례에서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악인의 실체를 꿰뚫어볼 수 있는 지혜와 더불어 이들을 끊어내는 단호한 마음을 길러야 한다. 딱 봐도 미성숙하고 못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쉽게 끊어낼 것이므로 여기서는 언뜻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해한 자들의 특징을 알아보자.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을 지닌 사람을 발견한다면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되 아니다 싶을 때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1. 관계 초반에 지나친 애정공세를 퍼붓는 사람 새로 알게 된 지인이나 이제 막 썸을 타고 연애를 시작한 사이에서 러브 바밍을 시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2. 이는 말 그대로 사랑의 융단폭격을 퍼붓는 말과 행동으로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반에 상대를 사로잡기 위해 버리는 지나친 애정공세를 뜻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막 알게 된 친구나 지인에게도 과도한 칭찬과 관심을 주는 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3.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정신과 전문의는 나르시시스트의 러브 바밍은 자기 과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수단이라고 말한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무능감과 열등감, 부적절감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런 불쾌한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겉으로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완벽하다고 느낌으로써 그 관계에 속한 자기 자신 역시 완벽하다고 느끼려고 한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항상 잘나간다고 생각하는 주변 지인들을 공개적으로 자랑한다. 그렇게 인맥을 자랑하면 본인의 가치 역시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러브 바밍의 문제는 유효기간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과대한 애정공세에 속아 완전히 넘어왔다 싶으면 정복감을 만끽한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상대에게 예정과 같은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언행을 일삼다가 결국 버리고 떠난다. 그리고 새로운 재물을 찾으면 예정과 같은 행동을 또다시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관계 초반부터 나에게 너무 마밍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흔들리지 말고 그에 대해 판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현명하다. 2. 타인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거듭 말하는 사람 투사란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이나 감정, 잘못 등을 타인에게 덮어 씌우는 방어기제다. 나르시시스트는 질투심과 시기심이 강하지만 자신의 이런 특성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해서 역으로 타인이 본인을 시기 또는 질투한다고 믿는다. 바로 이러한 방어기제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이 자신을 모함하고 해코지할 거라는 병적인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남들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말하는 게 입버릇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질투심과 시기심이 강한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있다. 3. 착한 척하는 부정직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진짜 사기꾼들은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때만큼은 국가대표급 선수다. 생각해보라. 처음부터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는다면 아무리 사기를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들은 타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먼저 진정성 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철저하게 연출한다. 이를테면 과거 실패담, 가난, 질병 등 솔직해 보이는 모습을 꺼내놓으며 신뢰를 얻은 다음 거짓말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실제로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 뒤늦게 사기꾼으로 밝혀지는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 세상에는 정직하고 좋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단순히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좋은 사람이라고 속단하는 버름만큼은 버려야 한다. 사기꾼들은 처음에는 하나같이 선량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4. 자신이 솔직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사람 평소에 크고 작은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남들 앞에서 솔직히 말해서 나 원래 솔직하잖아 와 같은 말을 이상할 정도로 남발한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진실성에 대한 역지가 낮아서 웬만한 거짓말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니 자신이 솔직하다는 거짓말도 쉽게 한다. 확신에 찬 태도로 자신의 솔직함을 어필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깊은 불안감이 은폐되어 있다. 진실한 사람과 자기 말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진실한 존재는 타인에게 자신의 솔직함을 전시하려는 욕망 없이 순수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조금의 거짓도 없이 정말로 진실하다면 솔직하다는 수식어로 자기 자신을 포장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5. 사람의 급을 나눠서 착취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적인 공감과 친밀감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많은 부하명예 권력을 가진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인맥을 맺으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외적인 조건으로 소위 급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서 강약약강의 태도가 매우 심하며 진실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착취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이 인간을 급을 매겨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관계를 평가할 것이라고 의뢰 생각한다. 이것이 그들이 외적인 조건에 매우 집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라도 섣불리 믿어선 안 된다. 조금만 내 상황이 나빠지거나 본인의 급이 나보다 더 올라갔다고 확신하는 순간 태도가 180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6. 위로하는 척하면서 무기력을 주입하는 사람 김경일 교수는 소시오패스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는 능력이 탁월한 소시오패스들은 의외로 좋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매력적이고 평판도 좋을 가능성이 큰데 특히 그들은 상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무기력을 주입하는 수법을 잘 쓴다. 가령 봐 너는 안 되잖아 너는 이거랑 안 어울려 와 같은 말을 함부로 하는 식이다. 상대가 지금보다 더 성장해서 자신의 소나기를 벗어나게 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다. 그래야만 상대방을 자기 도구로 계속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면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소시오패스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새빨간 거짓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우리에겐 타인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라는 식의 말을 흔히들 한다.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인간의 머릿속에서 판단을 멈추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핑크색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면 머릿속에 온통 핑크색 코끼리만 가득 차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것을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 내지는 반동효과라고 한다. 특정한 생각이나 욕구를 억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효과다. 만약에 스스로 나는 타인을 절대 판단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한 위대한 성자이거나 심각한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일 것이다. 물론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애고를 내려놓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판단인데 이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판단이란 저 꽃은 아름답다. 나는 커피향이 좋다. 그녀의 첫인상은 평범했다. 와 같은 것들이다. 절대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이 반영된 사사로운 생각일 뿐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걸까.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판단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본질적 숙성이라고 말한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보여주는 여러 비언어적 신호에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위험한 사람인지를 본능적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 결과 인간은 끊임없이 판단하며 생존과 번식에 성공했다. 어느 날 당신이 어떤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가정해보자.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신장이 2미터에 가까운 건장한 체격에 낯선 외국인이 있었다. 당신은 순간 움찔하지만 어쨌든 탑승한다. 이내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힌다. 그는 뒤쪽 벽에 서 있고 당신은 그 앞에 혼자 서 있는 상황. 그런데 힐끗 보니 그의 손에 야구 방망이 같은 게 들려있다. 더군다나 방망이에는 피인지 페인트인지 모를 붉은 액체 같은 게 묻어있다. 이때 당신의 뇌에서는 아무런 판단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라는 경고 신호가 뇌에서 작동해야 정상이다. 이번에는 설정을 살짝만 바꿔보자. 똑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 이번에는 키가 130cm 정도인 초등학생이 해맑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아이 역시 뒤쪽 벽에 서 있고 당신은 그 앞에 혼자 서 있다. 그런데 힐끗 보니 아이의 손에 야구 방망이 같은 게 들려있다. 방망이에는 피인지 페인트인지 모를 붉은 액체가 묻어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등장인물이 건장한 성인에서 어린 초등학생으로 바뀌면 당신의 뇌는 틀림없이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매 순간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판단해야 살아갈 수 있다. 하물며 마트에서 라면 한 봉지를 사더라도 수많은 제품 가운데 무엇을 살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이걸 끝까지 볼지 말지 구독을 할지 말지를 판단한다. 또한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판단한다. 심리학자나 정신과 전문의 등 많은 전문가가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같은 악인들과 관련한 지식을 공개하는 이유는 대중들이 부디 잘 판단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런 맥락에서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이며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모든 인간에 마땅한 책임이다. 편견 없는 현명한 판단녀 기르기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과 달리 판단 있고 부정적인 평가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와 대단하다. 정말 멋지네요. 존경합니다. 처럼 긍정적인 말도 판단의 결과다. 판단이라는 표현에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이미 박혀버린 탓에 많은 사람이 자격을 운운하며 학을 떼지만 판단한다라는 것은 나의 뇌를 사용해 사과한다라는 의미로 긍정이나 부정이 아닌 중립적인 행위다. 그러므로 타인을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은 부적절하다. 자신의 뇌를 마음껏 사용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판단이 문제가 될 때는 잘못된 판단으로 애꿎은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경우다. 그럴 땐 진심으로 상대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등 조처를 취하면 된다.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없애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칼은 용도대로 안전하게 사용하면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다. 판단도 마찬가지다. 판단을 중단하려고 아둥바둥할 게 아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지적 겸성과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는 식의 단정짓기가 아니라 지금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메타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생사가 오가는 일촉즉발의 다급한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 판단할 때는 3단계 과정을 차근차근 거치는 게 좋다. 1단계는 판단이고 2단계는 자각이며 3단계는 확신이다. 판단은 혼자 자유롭게 하되 내 판단이 절대적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그저 나의 주관적 판단임을 먼저 자각해야 한다. 그 후에 판단을 확신하기까지는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불완전한 인간은 얼마든지 틀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감정을 배제한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인지평양이나 인지외고, 방어기제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순진하게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객관적인 사람조차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의 판단에는 감정과 직관이 뒤섞여 있기 마련이다. 하이트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이 합리적 이유에 따라 판단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이 같은 믿음에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에는 편향적 직관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판단이 일어날 때는 섣불리 그 판단을 확신하지 말고 지금 뇌에서 이런 판단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판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이런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섣불리 확신하고 단정짓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판단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다인을 함부로 단정짓고 단지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판단을 강박적으로 억누르면 오히려 판단에 대한 욕구가 고개를 쳐들지만 반대로 판단하는 나를 자각한다면 판단에 억매이지 않은 채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태생적으로 우울하고 마음근력이 약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들도 과연 우울에서 벗어나 건강한 내면을 찾을 수 있을까? 만일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변화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토끼 같은 초식동물들을 사자 같은 육식동물로 바꾸는 것은 현대과학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맹수의 본성을 타고난 사자를 어릴 때부터 사람 손으로 직접 키우면 다 자라서도 토끼 같은 순종적인 반려동물이 되기도 한다. 흔히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아마도 바뀔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크게 실망했거나 본인 또한 살면서 긍정적으로 변한 경험이 없기에 이를 믿지 못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은 내가 타인을 내 뜻대로 고칠 수 없다라는 의미이지 인간 자체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남은 못 바꾸더라도 적어도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극적이다 싶을 만큼 크게 변화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수많은 사람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니까.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는 행복의 조건에서 인격은 기질과 성격의 총합인데 기질은 유전적인 성향이 강해서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성격은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살더라도 성인이 된 후에 여전히 비슷한 이유는 바로 타고난 기질 때문이다. 그러나 기질과 달리 성격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 물론 유전자는 건강을 비롯한 많은 것을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고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유전자는 또한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외양성, 내양성 같은 기질은 잘 바뀌지 않더라도 사회성은 함양할 수 있으며 지능은 잘 변하지 않더라도 사고력과 지혜는 후천적인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은 성숙하는 존재다. 삶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내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과거의 나도 그랬다. 변화는 내게 양가적인 감정을 일으키곤 했다. 현재보다 더 나아지길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인간은 의지와 노력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한 믿음 뒤편에는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나 봐라는 체념의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성질이 다른 다양한 감정들이 내면에 공존하면서 변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변하지 않은 채 안정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늘 부딪혔다.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변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한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나도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현재 자신의 생활양식에 이미 익숙해져서 이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 살기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서 생활양식은 성격과 유사한 개념인데 그는 인간이 삶에서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만의 생활양식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아들러는 인간이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이 아닌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기꺼이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인한 미래의 불안 대신 조금 불편하고 부자유스럽더라도 현재의 불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아들러의 표현대로 인간이 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존재라면 결국 삶의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겠다는 용기와 직결된다. 나는 용기를 내어 낡은 생활양식을 버리기로 과감히 결심했다.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코끼리를 훈련할 때 처음에는 아기 코끼리를 절대 끊을 수 없는 쇠사슬로 묶어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고 한다. 코끼리는 성장하면서 힘이 세지지만 자신이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인 상태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느다란 끈으로 묶어놔도 코끼리가 탈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한계를 섣불리 단정지은 채 나는 변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자기 불신에 사로잡히는 것은 가느다란 끈에 묶인 채로 탈출을 꿈꾸지 못하는 코끼리와 다르지 않다.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우선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변화를 선택하겠다는 용기를 함께 가져야 한다. 그렇게 자신의 가능성을 믿되 바꿀 수 없는 잠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요컨대에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 그 폭과 깊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어떤 부분들은 확실히 변할 수 있다. 타고난 기질을 불평하기보다는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후천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삶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미국의 사상가 나인홀드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에 나온 문장처럼 우리에겐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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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